에이 대물나라 글루텐 글루텐과 어분 진열대입니다 뭐 쪼르렉인지 옥믿밥인지 여기 많고요 쭉 많이 있습니다 달기글루텐, 어분글루텐, 새우어분글루텐 뭐 여러가지 많이 있어요 오늘 새로운 신제품은 여기에 자리했네요 포도글루텐, 옥수수글루텐, 찌렁이글루텐, 사향글루텐 점성도 좋다 그러고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제가 1, 2주 늦게 신제품을 들여놨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자리 비치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